낙창낙창 나뭇가지 끝에 앉아있는 참새 한 마리 뚱뚱보가 될까봐 남들이 놀릴까봐 걱정이 대상 같아요 먹는 것도 없는데 언제 이렇게 몸이 부렀지 혹시라도 저 우리 고장났을까봐 이 가지 저 가지 옮겨다니며 자꾸자꾸 몸무게를 재본답니다 낙창낙창 나뭇가지 끝에 앉아있는 참새 한 마리 뚱뚱보가 될까봐 남들이 놀릴까봐 걱정이 대상 같아요 먹는 것도 없는데 언제 이렇게 몸이 부렀지 혹시라도 저 우리 고장났을까봐 이 가지 저 가지 옮겨다니며 자꾸자꾸 몸무게를 재본답니다 고장났을까봐 오늘도 알겠습니다 고장났을까봐 이거 한번 더 확인할 수 있을까요?